와 진짜 많구나. 우와 기가 막히네. 진짜 많구나. 여기에는 약 70개의 점포가 있는 야시장 350m 거리입니다. 우와 진짜 저렇게 길었어. 이쪽도예요? 네 이쪽도예요. 여기 70개 정도가 되니까 만능 가게를 찾으실 수 있도록 미션을 수행해서 그 칸을 채우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먼저 가보자. 야 초밥 찾아라 저기로. 오케이. 야 야 지나가면서부터 해.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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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가. 이번 회오리 감자 어디 있어요?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가 어디 있어요?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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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회오리 감자.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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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죠? 와! 으아아아악!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뱃살, 소고기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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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이요? 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잘 먹습니다. 다 드셨나요? 네. 미션 나갑니다. 진짜 미션. 내가 할게 한번. 한 번에. 한 번에. 둘 다. 갈게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시작. 한 번에 성공. 저도 성공을 사야 된다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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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붙여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가자 가자 가자. 회원이 감자 회원이 감자. 아니야 아니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회원이 감자 어디 있어 회원이 감자. 여기 있다. 여기 맞아요? 네. 여기 여기. 네. 아니 어떻게. 누구도 안되면. 근데 어려우면. 근데 어려우면. 불참기 스테이. 네? 응. 남아서 있어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이 있으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누군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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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아니 미션 자체가 어렵네. 한 번만 살면 힘들어. 얘네도 힘들어. 얘네도 힘들어.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야 노래가 막아진다 이거. 예! 정석이는 저희는. 정석아 너 하냐? 된다. 정석이 잠바 준다. 정석이 어떻게 한대요? 정석아 너 할 수 있어. 오늘 느낌이 좋아. 아니 이게. 아 됐어. 우리입니다. 안 되겠지. 저희들 주세요. 저희 좀 많이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포기를 못하겠지. 됐습니다. 하나 못 들을래. 미치겠네. 진짜. 야 너 정석이가 저글링을 할 줄 안다네. 제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제발. 음. 자 정석아. 긴장하지 말고. 아 이거 만능이네. 뭐 많이 했네. 야 얘 진짜 기가 막힌다 정석이. 야 대박이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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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정석. 야 대박.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야 정석이 대박. 스택 기동. 아 야 이거 맛있는 게 참. 진짜 맛있네. 형 이거 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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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닭꼬치 맞죠? 여기 사는데. 아이고. 형 무조건 많이. 야 이거 손바닥 매치기. 야 여기 진짜 다 맛있다. 경수야 경수야. 경수야. 여기 룰을. 같이 해서 하나 같이 해놔. 여기 좀 도와줘라. 예. 문바닥 밀수기야. 자. 오. 아 잠깐만. 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아 잠깐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왜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연하네. 아니 제가. 아니 유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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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정석이 유연해. 정석이 유연하네. 아니 그럼 누웠다가 네가 죽겠네. 아니 유연해. 유연해 유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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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정수야. 정석아. 정석아 화이팅. 정석아 화이팅. 호우. 정석아 가자. 정석아. 우리의 저글링을 회원의 감. 회원의 감자를 뺏겼어. 정석아 정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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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정석아.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됐다. 이겼어. 아이고 아깝다. 우리 형, 우리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쪽에 다 있어요, 저쪽에 다 있어요. 아무래도 못하게 우리가 다 막아놓으면 많이 한 팀이죠. 아, 그러네. 우리가 근데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 그래. 와, 왜 이렇다는 데 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끝났다. 형, 즐겨요, 이제. 우리는 즐기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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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야 돼. 저기 형, 저희네. 여기 촬영한 거 구경하고 그래서. 정석아. 별을 채우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가다가. 저기 정석아, 선진국이나 먹을래? 그럴까요? 역시 속이 안 좋을 때는. 속 안 좋을 때는 선진국입니다. 예, 선생님, 저 선진국이나 좀. 예, 저 소커할 때는 선생님. 역시 선진국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거 먹어라. 예, 형님. 맛있게 드세요. 야,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정석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최악이 지금 와서. 야, 진짜 몰라. 영화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야, 빨리. 아휴. 뽑기, 뽑기. 와, 여기였구나. 이 뽑기였구나. 와, 선생님 가서 간다. 얼굴, 손등이. 자, 갑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 붙여. 붙이면. 손톱으로 나오고. 아, 제발.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자, 뗄게, 뗄게. 아, 참아, 참아. 아, 참아, 참아. 아, 참아, 참아. 아, 참아. 아, 참아, 아, 참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자, 이제 실패하면 우리 바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수업이야. 잘 뛰어지는구나. 잘 뛰어지는구나. 잘 뛰어지는구나. 실패. 실패. 우리 갈게요. 수고하십니다. 뭐, 뭐예요? 미션 이거. 근처, 근처, 근처. 아니, 아니. 누가 하면 성공이야, 우리. 형, 자, 자, 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 20초. 시작. 시작. 여기 맞으면 돼,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문 닫지 마. 꽝, 꽝, 꽝 돌려야 돼. 야, 이제 뛰어야 돼, 이제 뛰어야 돼. 이제 뛰어야 돼, 이제 뛰어야 돼. 이제 뛰어야 돼, 이제.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예스! 아! 저희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다음 우리가 또 해야지, 실패하고. 둘 다 성공해야 되죠? 네. 아, 비닐을 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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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아, 비닐을. 시작! 비닐을 떼어. 아, 이거 다 져줘야 돼, 다 져줘야 돼. 제발 서류 하자, 우리. 이거 물 거 아니냐. 다 져줘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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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져줘야 돼. ANDUS 얜! 이것만 뛰고 있으면 우리 했나. 이것만 뛰고 있으면 우리 했나. 이거만 뛰고 있으면 우리 했나. 감사합니다. 야, 이거만 했으면 이제 갔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열받아. 최종 미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칙 잡기입니다. 같은 내용의 카드 2장이 있을 경우 그것을 먼저 털고 본인 왼쪽에 앉은 팀에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단, 카드를 버릴 때에는 먼저 세레모니 액션을 하시고 털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카드를 모두 버린 팀은 벌칙에서 털출 성공이고요. 마지막까지 벌칙 카드를 갖고 있는 팀이 벌칙 확정입니다. 방수 씨한테 카드 위에 한 번 셔프판을 드릴게요. 자, 마음이 형. 저기 뽑는 거죠? 자, 수수. 형이 먼저 뽑아야겠다. 뽑으세요 형이.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코. 이거? 예. 받는 즉시 털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저희. 저희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아니, 꼼꼼히.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털어도 그게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타깃이 될 수 있거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다음은. 안 털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안 털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린가요? 네. 고르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 5번까지입니다. 왜 미석수를 봐. 지목할게요. 고르시면 됩니다. 아닐까? 1, 2, 3, 4. 아닐까? 세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아쉬워한다, 아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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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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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y там famous.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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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 정석을 봐. 정석으로 약간 손였네. 아쉽게. 우리 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자, 일단 털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좀 뽑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뒤집어놨는데. 이게 정말. 꺾기 싫은 게 있거든요. 꺾기 싫은 게 있거든요. 얘는 지금 폭탄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잘 모릅니다. 쉽게 싫은 게 있거든요. 가운드 갑시다. 가운드 갑시다. 자. 아 이거 너무 보여가지고. 말씀 좀. 조아. 에? 이쪽으로. 아 쟤. 아니. 이제 거의 막판으로 이제 향이 가네요. 이만 뽑고. 교환하겠습니다. 그렇지. 잘 바꿔. 거의 막판으로 이제 향이 가네요. 한 팀에서 폭탄을 두개 놓고 있으면 끝인 거예요. 자 1, 2, 3번. 1, 2, 3번. 1, 2, 3번. 1, 2, 3번. 보세요. 1, 2, 3번. 좋았어. 됐다. 1, 2, 3번. 2, 3번. 너도 두고 가라. 할 수 있구나. 너 지금까지. 너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왔어. 2, 3번. 간절해지신 거야. 그렇죠. 두고 가라. 야 이게 쉽게 끝내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거랑 이거 타는 거랑 똑같으면 서는 거야. 근데 이게 벌칙 카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벌칙 카드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벌칙 카드일 수 있잖아요. 네가 잘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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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것보다 거였어. 아이고. 아이고. 라는 거 빨리 한 번 해봐. 이케기 1번이고요. 위태기 2번이. 그래서. 동선아 어디가 아니라. 1번. 난 진짜 운이 없어. 너 아까 봤지? 원하는 거를 가지고 가세요. 1번. 제가 해야 진짜 또? 네가. 불안해져. 갑자기 불안해져. 오우 불안한데. 손톱이 너무 예쁘시니까. 광수 표정이 너 보여 자꾸. 광수 표정이 너 보여 자꾸. 저희도 1번 2번입니다. 저희도 못 받을 거예요. 1번 2번. 위에 꺼. 위에 꺼. 자. 왜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요. 1 2 3번이에요. 1 2 3. 이거요. 우리는 보지 말잖아요. 우리는 보지 말고 나도 안 보지. 말려.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내가 바이바이브에서 이기면 있고. 너가 이기면. 바이바이브. 이쪽 거? 나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아 저거.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aş파. 잘 쳤나 봐.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났어 간지러웠어 나가면서 나의 선수 풍선 칠자가 축하드립니다 저희들도 끝이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이거 끝났네 이거 뽑아가지고 되잖아 뽑으면 끝이지 뽑으시면 끝납니다 잘 뽑았지 여기가 벌집니다 잘 뽑았네 잘 뽑았네 아 진짜 다행이네 그러니까 우리 선지국 저 커플들 아 역시 여기 또 가게를 하시니까 가게를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두 분 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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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